홍콩인의 망명 2019년과 2020년도에 망명을 신청한 홍콩인의 숫자를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141명, 2020년도 9월까지는 181명, 그리고 2018년도에는 62명이 불과했습니다. 통계치를 보시게 되면 62명, 141명, 9월까지 181명, 극적으로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범죄인 인도법안, 이른바 송안법 반대 시위가 있었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홍콩국가보안법, 홍콩보안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해외 망명을 시도하는 사례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많이 망명을 신청한 나라는 호주와 캐나다입니다. 영미 국가들이죠. 호주에 망명을 신청한 홍콩인은 2018년도에는 50명, 2019년도에는 120명, 2020년 9월까지는 136명, 뚜렷한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망명을 신청한 홍콩인은 2018년도에는 2명, 그리고 2019년도에는 9명, 그리고 2020년도 6월까지는 25명입니다. 망명 신청자 대부분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작년도에 반정부 시위와 연관되었거나, 홍콩 독립을 주장하거나, 중국 정부에 대한 서방세계의 제재를 촉구한 최소 5명의 활동가가 홍콩보안법 시행 전으로 홍콩을 떠났습니다. 다음 질문은 홍콩인의 망명과 미국 대사관입니다. 10월 28일 날 홍콩 명부는 홍콩 독립 성향의 학생단체인 학생동원, 소셜미디어를 인용해서 이 단체의 전 대표인 토니청 등 3명이 10월 27일 날 홍콩 경찰에 체포됐다고 그렇게 알렸습니다. 홍콩 보안법은 분열 선동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월 27일 날 토니청은 이날 아침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영사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영사관 맞은 편에 그들의 동향을 조용히 주시하고 있던 경찰이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토니청이 체포된 이후에도 또 4명의 또 다른 반정부 인사들이 미국 총영사관에 들어가 신변 보호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영사관 안으로 진입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작년 또해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서 기소위기에 처한 상태였고 홍콩 당국이 이들의 망명개혁을 사전에 입수하고 감시 중이었다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4사람 미국 총영사관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를 동영상을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체제가 바뀌면 대다수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숨을 죽이면서 순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대개 전체주의 체제 하에 놓이게 되면 이른바 독재 체제 하에 놓이게 되면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순응합니다. 그러나 체제의 변혁을 깨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혹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을 다무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체제의 변화가 주는 중압감을 잡지 못하거나 또한 일부 사람들은 유독 자두유의 상실, 자유의 부재에 그리고 민감하고 탄압의 부당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항하고 저항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 앞에는 두 가지 선택에 놓이게 됩니다. 계속해서 저항하거나 반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처럼 억압적인 체제 하에서는 투옥을 대거나 투옥을 통해서 목숨을 잃거나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길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나머지 길은 떠나는 것입니다. 홍콩의 야권단체인 학생동원회 전 대표인 토니청이 시도한 것이 망명이었지만 그는 실패하고 맙니다. 이미 홍콩 보안법 통과 전후를 기해서 유명한 야권 인사들은 홍콩을 탈출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데모시스토당의 전 주석인 네이선입니다. 그리고 홍콩 독립연맹 대표인 웨이찬 등도 모두 다 좀 탄압이 느슨했던 보안법 통과 직후에 바로 홍콩을 떠나게 됩니다. 이들은 현재 홍콩 정부에서 홍콩 보안법 위반자로 수배된 상태입니다. 미국 정부는 망명설례를 토니청과 같은 인물들에 제공함으로써 물밀듯이 미국 대사관에 망명신청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봅니다. 또한 정치 망명을 위장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미국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렸을 것을 봅니다. 체제가 바뀐다는 것은 특정 체제를 사랑하고 또 특정 체제를 의지하고 또 특정 체제의 기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결국은 체제 경쟁에서 혹은 가치 전쟁에서 패배자가 됨을 뜻합니다. 그런 용어가 좀 거북살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체제 변화는 체제 변화 이전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패배자다 또 체제를 변화시킨 사람들은 승리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패배는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승리한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 권력, 정치 권력이란 것은 일종의 순치된 폭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반대자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체제의 변혁이 갖고 있는 강력한 효과입니다. 승리한 자들이 괴롭히는 정도에 머물면 또 그나마 다행인데 목숨을 빼앗고 그리고 자유를 빼앗고 그리고 재산까지도 그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